K.A.B.M. 렛츠고! 4월 5일 3일 근데 그래서 가장 좋았던 추억은 뭔가요? 솔직히 밤에는 제이형 눈 뜨고 자는 게 제일 어저어요 만큰 형 20분 동안 눈 뜨고 자고 그거 말이 안 돼, 그건 안 돼 3일 4일 4일 5일 4일 4일 5일 5일 4일 5일 폴 비 젤리 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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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만 쉴 수 있도록. 아주 완벽한 조회의 파트너. 숨은 스토어. 잠꼬대인가? 잠꼬대. 잠꼬대구나. 너무 창피한데? 많은 분들께 제보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엔하이툰 팀의 제일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정규 일제 활동할 때 식당을 샀어요. 피곤할 때 어디서든 깔고 눕고 자려고 샀습니다. 그거를 방치해두고 하루 정도 샀나 하루 쓰고 계속 방치해두고 있어요. 그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못하는 것 같은데요? 한 번 쓰여주시면 됩니다. 대만한 자세로 눈을 감은 채로 눈을 감은 채로 저는 이 명품한테 들어가면 아 시범 보이고 절대로 그 어떤 외부의 자각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오. 사실이오. 안대가 없으면 조금 방어력이 낮아지요. 제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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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를 어떻게 해요? 아 이거 근데 가능할 것 같아. 우리 제이가 있어. 제이가 있어. 나도 조용히 해. 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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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너 무술하는 사람 같아. 와 이거 찐이다. 이거 리얼이다. 원래 옆에서 같이 자야지 같이 잠이 와요. 제이크 형이랑 제이크 형이랑 제이크 형이랑 정숙처럼 하면 돼. 정숙처럼. 정 10초 안에도 잠 될 수 있잖아요. 레츠 고. 오케이 오케이. 진짜 죄송합시다 이제. 내가 자장가를 자장가 불러줄게. 오케이. 잘 자라 우리 정색 펄투나잇. 우리 정색 펄투나잇. 제이크 형이랑 그래서 제가 저랑 되어 계시기 내 눈이 서점에서 습관 됐다. 진짜. 저기요. 삼촌. 애들 나으로 택발 시간 남았잖아. 저기요. 삼촌. 애들 나으로 택발 시간 남았잖아. 아, 하트하나.. 이제 뭔가 제일 편하지 않아? 맞아, 진짜 편하네. 얇은데 되게 편해. 내가 누워? 내가 누워. 뭐야. 아무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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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어. 밖에서 뭐하고 있어요? 지켜보러 왔어 자고 있겠지 뭐 아 진짜 아 진짜 내가 생각해도 웃긴데 이거 뭐해? 뭐해요? 잠시만 이럴 때 얼굴에 탁 떨어지게 재밌겠죠? 너무 재밌겠죠? 너무 재밌겠죠? 한식사 한식사 시킨 사람보다 많이 먹어요 저번에 그랬어 이 중간에서 해결을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시작하자마자 화장실 가서 난 진심을 자기를 안 먹었다 렌즈를 빼고 왔어 저희는 일단 눕방전 저희는 일단 아재지니까 여기에서 20분 20분이죠? 20분 이따 봐 옆에는 자연이 있는데요 네 저희는 지금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나갈 겁니다 어 졸리네 학교 가는 날은 졸리는 게 국물이야 오목 오목이랑 바둑이랑 다른 바둑이랑 네 달라요 나 진짜 잠을 연구하다 온 연구원 박정상입니다 패딩은 왜 들고 다니냐 패딩 아니에요 침낭이에요 침낭은 뭐야?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 노숙하기 위해서 한 번 가진 곤란 형 펩 난 그러니까 여백쯤 오는게 나와 내가 여객쯤 오는게 бу같다 안기는 힘들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음 청 Scheel 돈 부수 때문에 여기서 수업한 줄 알고 그냥 문자이라는 게 아직 성장기입니다 저는 스물다섯 살까지 남자는 큰다고 하는데 네 좀 더 자고 싶습니다 좀 더 늦잠 자고 싶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